안녕하십니까. 계룡시 나선부부 금암동 신관련 시위원 리비후부 신동원 인사드립니다. 저 신동원은 시위원을 준비하면서 계룡시의 해결사, 계룡시의 공사자로서 시민께 다가서겠습니다. 저 신동원은 많은 준비해봤습니다. 각종 공사단체, 각종 사회단체, 문화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해봤으며 누구보다 시민들의 애완과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룡시와 시민의 신부룹군을 자처하면서 젊은 분으로서 지역발전과 이수에 공사하겠습니다. 저 신동원은 계룡시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생활적 활성화 및 시설 합충으로 계룡시 시민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계룡시의 미래를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재대권인 일자리 등을 많이 창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통한 시민의 재정을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신동원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소신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저 신동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